영상 보기전에는 잠깐!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포서 대표 끼껌패 YT 억깡입니다 억깡님들 헉!!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근데 배경 이쁘다 그쵸 여러분들 무지개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진짜 이쁜거같아요 그쵸 지금 오늘은 클럽리그 시작했죠 그래서 아들 계정으로 들어왔어요 임포스터 2기죠 2기 클럽리그 1일차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네요 잠깐만요 네 초대 왔습니다 우리 임포스터 2기 클럽원들인데 승원이랑 머큐리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아들 계정으로 한다고 얘기해주고 촬영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시작할게요 어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핫존 오픈존 어 좋습니다 여기 재밌어요 일단 요즘에 어 여기 맨디도 여기 짜장난 같아 맨디 어 저는 일단은 어 맨디 배낫게 맨디 어 맨디 맞죠? 신규 브롤러 음 제가 여기서 어 엠즈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일단 저희는 스튜랑 잔앤 어 엠즈 밴 밴했네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어 잠깐만 브롱할게요 브롱 11렙짜리 하는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엠즈 하려고 했는데 밴을 해가지고 상대쪽에서 아 까비까비 어 11렙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11렙짜리 해서 일단 브롱 크로우 파이퍼 이렇게 골랐습니다 상대는 엠버랑 어 그리프랑 이렇게 골랐네요 어 페니 페니랑 이렇게 골랐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승헌이랑 먹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 파이팅해서 갑시다 고고고 컷 나이스 아 나 기어 잘 먹겠다 일단 존을 빨리 먹어줄게요 나이스 컷 엠버 컷 오 마지막 안돼 저거 마지막 안돼 아 나 왜이래 아 나 안돼 안돼 어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데 일단 상대 못 오게 좀 막아줄게요 어우 나 아 까비까비 오 너무 밀렸는데 쭈빼기 컷 나이스 컷 이겼다 깔끔하게 이겼네 아 솔직히 제가 브록은 잘 못써요 브록은 잘 못쓰긴 하는데 에임이 좋아야되잖아요 근데 에임이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안 좋거든요 오 재밌네 브록 어 아 나 부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부렸네 부사 이거 없애야돼 뭐하는 엠버 포기했어? 포기했나보네 포기했나보네 아 이렇게 애들 왜 안와 아 맞잖아 끊어버렸 끊어버렸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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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버 온다 엠버 엠버 조심해 쭈빼기 엠버 엠버 컷 엠버 컷 쭈빼기 야 뭐야 뭐야 90%인데 치면 안돼 네 이겼어 이겼어 어어 진짜 나 한발나가고 죽었네 어 저한테 막 장난쳤는데 어 이긴게임이에요 이긴 이긴게임 나이스 어우 좋아좋아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아 아 상대 랜델핀가 아우 재미없게 또 이겼네 녹아웃 오픈필드 음 여기 좋아요 좋아요 아 녹아웃은 제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또 열심히 할게요 맨디는 무조건 배내야돼 맨디 어우 맨디는 너무 사기 사기 음 브록하자 오늘은 브록으로만 할게요 일단 11랩짜리는 지금 니타랑 브록이 있어서 아들이 니타랑 브록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렇게 먼저 올려놨는데 일단 오늘은 브록으로만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또 게임은 어 뭐 승패 상관없이 즐겁게 또 긍정적으로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졌다고 해서 막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걸로 하자 좋습니다 고고고 어 승헌이랑 머큐리 파이팅 힘내서 하자 일단은 자기를 부시면 안되고 한개 또 부실래요 저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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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무것도 안했어 뭐큐리 왜그래 둘이 다 하는거 같애 오오 잠깐만 오 어 크로우 죽였어 네온 어딨어 까비까비 까비까비 까비 까비까비 어 그래도 이겼네요 깔끔하게 상대 뭐 뭐야 몇몇인가 상대쪽 벽 붙을게요 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우 잠깐만 오우 나이스 나이스 상대쪽 벽을 다 없애야돼 뭐야 크로우 어딨어 크로우 크로우 포기했나? 오우 나이스 나이스 오우 오우 부셔 오우 오우 게임을 안해 아 진짜 이리와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거야 내가 잡을거야 아 아 내가 잡을게 아 나 뉴트깍지 만들게 아 그래도 이겼네 뭐야 끝난거죠 게임 뭐 너무 쉽게 끝났는데 아 이렇게 해서 임포스터 2기 클럽리그 1일차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승원이랑 먹들이 수고 많았어요 일단 여기는 나가보고 아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었나요 뭐 전승하긴 했는데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상대가 게임 던지긴 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다 이겨서 어 대만족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